악귀가 된 은희를 마주한 기분이 어때?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. 마주석. 저 개새끼. 아, 그래봤자 죽여야 될 악귀 새끼일 뿐인가? 아, 그래봤자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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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하게, 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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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마. 네 놈끌은 내가 챙겨줄게. 으악! 으악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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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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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은... 네가 해야지! 응! 나는... 혼자가 아니거든! 너랑 다르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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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어디있어! 전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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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아! 여성...